요즘에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시국이 힘들어서 그런지. 너무 힘들어 보여요. 지쳐 보이기도 하고. 지치면 공작장에 좀 힘든 게 있습니다.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.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은 척 해? 무슨 대화를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해요? 뭘 얘기를 하면은 못 들은 척만 하려고 하고. 짜증이 날 정도예요. 애들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저분은. 대화를 아니 피하려고 해요. 또. 지켰습니다. 어떻게 왜 대화를 피하려고 그래. 어차피 말하자면. 제 와이프는 한국사람 아니에요. 아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. 그래서. 한국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요. 근데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안 들려 못 알아듣겠어. 뭐 말 못해.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. 아마 배심하고 짜증 나는 거예요.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지금 그 와이프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본인이 무슨 말만 하면 안 들려 안 들려. 뭐 지금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 아저씨께서 사장님께서 와이프한테 뭐 좀 소원한 소리나 안 좋은 이야기는 하고 그러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든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. 안 들려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몰라 그런다는 거잖아. 그런다는 거잖아.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. 한국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. 괘씸하잖아요. 저희 아이들하고 애들 잘해요. 그리고 저는 일제 말 다 피하면서 원래는 자기는 나라에서 한국말 개화가 갖고 왔어요. 잘해요. 그리고 지금 몇 년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좀 설치하면서 한국말 유창을 잘해요. 어느 때 갑자기 말 안 한 척 해요. 모자란 척 몰라 몰라 안 들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아 집에 오면 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면 갔다 오자면 뭐가 필요하면 뭐 답해라 뭐 해라 뭐 말을 하면 모르는 척 뭐 청소 아니 왜 청소도 안 해. 야 너 왜 청소도 안 하고 있어 왜. 어? 바로 집에 오면 밤낮이 생각할 거 아니야. 못 들은 척 나 못해 모르는 척 이런 거 짙해요. 나몰라 완전 나몰라 말해요. 아우 속 터져 죽겠다니까 일하는 일을 집에서 밖에서 일을 하고 오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.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십이 오기가 싫은 거예요. 아유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. 근데 지금 마누라는. 이혼을 이혼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. 네 맞아요. 그렇죠 많은 이 많은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. 본인이 좋아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. 돈 때문에. 돈 때문에요? 예. 한몫 챙겨주지 않는 한은 절대 이혼 안 해 줄 것 같은데. 여자가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산 이유나 바라는 것은 돈 한몫이었지. 당신을 사랑해서나 남편으로 생각해서나 애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당신을 봐준 게 아니에요. 저는 애들 때문에 돈 아껴 쓰면서 애들한테 학원비 뭐 먹을 거 다 생기들로 돈 아껴 쓰면서 살았어요. 자기한테 돈 많이 안 쓰고 뭐 그런다고 형이 애들한테 쓰고 일하면 수다식 때문에 돈 버는 거지. 그렇게 가입보기 생각하면 좀 괘씸하죠. 내가 봐도 돈 이렇게 10원을 만원짜리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여요. 제가 봐도 근데 애초부터 맞지 않는 만원을 선택한 게 포인트예요.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한국에 와서 그 본인한테 우리가 국적 딴다고 그래야 되죠. 결혼하면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고 또 지금은 당신을 놔주지 않는 게 이제 그 둘이 살면서 당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는 돈이 지금 제가 보여요. 본인한테 이거를 만약에 반 이상 안 해주면 안 갈 거란 말이지. 근데 지금 사장님은 그 여자분한테 와이프한테 십 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이혼하시는. 내가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러니까. 저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. 근데 이 여자한테 돈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내 말은.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분의 생각을 남편이 좋아서 이혼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. 근데 말귀를 사장님 말대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뭐 몰라 몰라 하는 게 사장님 자체는 솔직히 싫어요. 그 마누라 넣었을 때 둘 다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남남으로 살 거예요. 그냥 무늬만 부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부부로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. 뭐 누군가 그러잖아 부부 사이에는 뭐 싸우다가도 잠자리에서 물로 칼백이다. 뭐 그런 말 있잖아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 그냥 오니 마누라가 원하는 것은 돈밖에 원하는 게 없어. 그니까 돈 보고 시집으로 온 거지 신랑 보고 시집어진 않았다는 거지. 응 그래서 자꾸 돈 돈 돈 돈 돈 본인 따라다니면 돈 돈 돈 돈 돈 돈 한몫을 챙겨서. 자기가 다른 남자한테 가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. 또. 그 다른 데 오고 이혼해서 살든지.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돈 안 줬을 때는 절대 이혼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혼 사유가 없어요. 왜 뭐 사장님도 마누라 좋아가지고 붙들고 있고 억지로 이건 아니잖아. 그렇잖아. 응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딱 그거잖아. 그냥 나는 이렇게 네가 못 알아들은 척 막 지가 진짜 못 알아 못 알아 듣는다고 지는 그냥 발뺌을 하는데. 어 그 누가 그냥 응 뭐 뭘로 따질 거냐고 나는 진짜 몰라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좀 비양심 적게 나와버리는 거지. 그 사장님이 절대 못 이겨 그 머리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. 야 정말 싫으면 내가 너 얼마 떼어줄 거니까 이걸 이혼해주라 그러면 잽싸게 해줄 거예요. 해줄 거예요. 아 돈 때문에. 알고 있었잖아요 돈 돈 돈 돈 돈 돈 돈. 근데 돈 때문에 사장님도 역시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 거잖아요. 내가 돈 주기 싫어서 똑같은 거예요. 안 그래요? 네 맞아요. 본인도 마누라가 좋아서 이혼 안 해준 게 아니라 애들의 엄마가 필요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솔장이 구두새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도 돈 나가는 거 내 주머니에 그 여자한테 돈 주는 거 싫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챙겨서 가겠다는 게 정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의 관계가 무난히 흘러나가지 않으면 이혼 안 돼요. 쉽게 푸는 방법 없나요? 쉽게 푸는 방법은. 돈밖에 없어요.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래 너 얼마 원하냐 가라 그거밖에 없어요. 이러다가 속도째 죽을 거 같아. 내가 봐도 알아. 여보 밥 좀 해줘. 여보 청소 좀 해. 여보 어디 좀 갔다 와. 여보 엄마 밥 좀 해줘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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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잖아. 못 알아듣는 척한 거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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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사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 매력이 있는 거 같아. 이게 매력인가? 그 쌍스럽게 표현하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꼴통이 기질 있는 거 같아. 애들한테 안 그래요. 저한테 몰라요. 왜 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배로 났는데. 그냥 본인만 아까 본인만 띄워놓고 왕 돈 본인한테 찾아서. 어? 가겠다고 그 생각이라고. 그냥 당신 집 자체가 싫다고 그냥 돈이라고 돈. 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금 돈이나 목적을 갖고 집에서. 어? 당신을 어떻게 해서 그 니 혼자 지끌으려면 지끌어라 난 못된 척하면 되고. 어? 어? 혼자 뭘 하든 어쨌든 나는 어? 돈만 받아서 가면 된다.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고 있는 분이에요. 저도 대충 강을 잡았는데. 저번에 장모님 쪽에 금융 안 좋아가지고.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. 돈 천만 원씩이나 보내달라는 거예요. 미쳤냐고. 그 나라에 그 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. 돈 보내달라고 저한테 막 징겨버리고 그런 거예요.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. 사장님도 내가 했잖아. 웬만해서 돈을 안 내갈 거라고 사장님도 워낙 알뜰히 사신 분이라. 뭐 나한테도 뭐 십 원 하나 아껴 쓰는 분이 뭐 그 돈 주겠어. 그러니까 결론은 두 부부가 돈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. 돈 싸움하고 있다고 돈 싸움 응? 여자 내가 우리 와이프 비율을 맞춰서 우리 와이프가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또 신랑 그 와이프는 우리 신랑이 열심히 사니까 내가 우리 신랑 뒷수발 잘해서 우리 애들하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 챙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주고 쫓아낼까 이러고 있다고요. 그러니 돈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. 아시죠?